이제 인재분들의 환영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점퍼를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박수를 좀 쳐주실까요? 잘 어울립니다. 또 노종면 앵커에게도 점퍼를 입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어울립니다. 사진도 좀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어서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께서 두 분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목도리를 또 메주시겠습니다. 꽝 메주시 바라겠습니다. 노종면 앵커에게도 네, 축하드립니다. 다음으로 또 우리 민영배 의원님께서 두 분께 꽃다발을 증정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이윤기 기자에게도 꽃다발을 증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사진 촬영을 한 번 하겠습니다. 함께 다 모여서 저도 좀 찍겠습니다. 사람이 온다, 미래가 온다. 이윤기 파이팅 사람이 온다, 미래가 온다. 노종면 파이팅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